아 준비됐어? 시작해볼까? 왜 그래 여기 외모인 건데? 뭐야 이거? 외모였어요?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 아니 친구야 너 같은 친구들 때문에 내가 요리를 못하는 거야 왜요? 여긴 더 나은 학습 생활을 위한 위견 조정의 자리라고 나도 규칙 하나 정할게 나 정리적으로 안 된 게 너무 싫어 이게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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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왜 여기 있어? 아 이거 또 언제 생각해? 제발 우리한테 버리지 마 김태형 인기 없음 하루 종일 집에 없었음 어디 갔대요? 온도 도우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lastl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